전화 오신 분 중에 순끝이 말라 죽는 이유가 뭐예요? 라고 물으시는 분인데 그게 복숭아 순나방 애벌레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거 까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애벌레 보이시나? 나와있자식아 터졌네 이런 식으로 까먹고 이렇게 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났으니까 어떻게 됐죠? 수지가 또 나오죠 꿀물 같은 게 이럴 때는 그냥 두지 마시고 어차피 얘가 여기를 잘라줬으니까 전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뚝 잘라버리면 돼요 제가 전지가 얘를 안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 얘도 아유 얘는 이제 먹고 갔네요 여기 보면은 수지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파 먹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미고란제도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이제 보이면 보이면 약치면 늦어요 근데 이제 약을 치면 이놈 말고 다른 놈들은 또 예방이 되니까 순끝이 말라 죽어갑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은 이렇게 복숭아 순나방 애벌레가 끝을 이렇게 파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.